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의 관용어는요.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다. 들어오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나갑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물건을 봤어요. 물건을 봤는데 이 물건이요.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넘기세요.